미스터 M 난 당신을 미스터 M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M자에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내겐 너무 크고 덕고 빛나는 당신의 이름 태워줄까? 누군가 쫓아다니고 누군가 보고 있다 말아주면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란 말이죠 누굴까? 이 아이는? 난 나중에 당신이 아줌마는 너무 슬프했으면 좋겠어 누군가 찾아온 내게 물건을 건네줬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미미가 누구야? 미미씨? 요즘 미미씨를 보고 있으면 낯선사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? 기억나요 처음 내게 사랑한다고 말 안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요 기억나요?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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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날려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려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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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명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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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